하루에 한 지문 미리 공부하는 수능 영어. 오늘도 같이 공부해보자. 9월 모의고사 고1 23번 같이 얘기해 볼게. 오늘은 23번을 얘기해 볼 거고 문제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잖아. 그치?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겠지. 그거 딱 한마디로 이 주제를 얘기하면 뭘까? 그치?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마치 이 글을 쓴 23번을 쓴 작가가 내 앞에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글을 읽어나가야겠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주제 중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가장 가까운 게 뭔지 잘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글을 잘 읽어보자. For creatures like us. Creature라는 단어가 뭐지? 그치? 생명체지. 이 지구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Creature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진짜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Smile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러면 동사 앞에가 주어잖아. 그치? Evolution이 주어네? Evolution의 뜻은? 진화. 진화는 웃어준대. 누구에게 웃어주냐면 Doz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Strong need를 가지고 있는 그런 Doze. Doze는 여기서 Creature를 얘기하는 거겠지.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를 또 얘기 안 하고 Doze로 표현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생명체, Creature에게 웃어준다는 거야. 뭘 가지고 있는? 강한 욕구.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욕구냐면 Need를 꾸며주네. Belong 속하다 이런 뜻이지. 속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Creature에게 웃어준대. 첫 문장부터 되게 어렵다. 그치? 이런 걸 한마디로 뭘까? 속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소속감? 어딘가에 나는 아니야. 나는 어디도 속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그치? 뭔가 어떤 단체에 어딘가에 속해서 그 그룹의 멤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속감. 소속감을 갖고 있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에게 진화가 웃어준대. 그럼 진화가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그치? 좋아한다는 뜻이지. 웃어준다는 건. 그러니까 아, 진화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혼자 있으면 진화하기가 어렵겠네? 그치? 진화는 이렇게 가치 있는 애들을 좋아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 다음 거 볼게. survival and reproduction are the criteria of success. survival, 살아남는 거지. 생존이지. 그리고 reproduction은 번식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가 주언의 생존과 번식. 생존과 번식은 기준이야. 뭐의 기준이냐면 성공의 기준이야. 생존을 잘 했는지, 번식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얘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 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다. 그치? 뭘로 성공하는 거야? 자연선택설,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설, 셀렉트가 선택하다 라는 뜻이잖아. 자연선택설이 또 어려운 게 나왔는데 자연선택설이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 자연선택설이라는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자연에서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선택될까? 경쟁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거기서 생존할 수 있다는 그치? 거기 선택받아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자연선택설이거든? 그런 자연선택설에 의해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뭘까? 그치? 당연히 서바이벌하고 리프로덕션 번식을 잘하는지 생존을 했는지 그게 그 선택, 성공의 기준이 되겠지. 자연선택설에 의해서 성공했군. 그치? 아이고 어렵다. 그치?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can be useful for both survival 또 나왔다. 그치? 서바이벌하고 리프로덕션 또 나왔는데 이거 생존과 번식 생존과 번식을 했다는 건 잘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선택설에 의해서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가 주언의 뭐냐면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forming 형성하는 거, 만드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과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useful해, 유용해 당연히 유용하겠지. 어디에? 서바이벌과 리프로덕션해 아까도 얘기했는데 진화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소속하고 있는 소속감을 갖고 있는 개체에게 웃어준다고 했고 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유용하다고 했어. 살아남는데. 그치? 그리고 번식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23번을 글을 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 조금 알겠지. 그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 그치? 함께 있는 거를 얘기하네. 함께 있으면 더 살아남을 수 있어. 더 진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 어쨌든 또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어. 계속 읽어볼게. 그룹스 캔 쉐어. 그렇게 같이 있으면 이 그룹은 공유할 수 있지. 리소어스스를. 그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아 여기 여러 개 나와 있네.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어포. 돌보다. 돌볼 수 있어. sick members. 같이 있으면 더 잘 돌볼 수 있지. 그리고 프레디터. 프레디터는 포식자지.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적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또 task. task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과업을 divide. 나눠서 할 수 있고. 분업할 수 있고. so as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기 위해서야? efficiency. 효율성을 더 improve.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 여럿이 같이 있으면. 지금 그룹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and contribute to 기여할 수 있지. 생존에 기여할 수 있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또 그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룹으로 형성해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한테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치? in particular 특히 만약에 if an individual 어? 그룹과 반대되는 이게 나왔다. 아까 그룹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individual individual은 개인이잖아. 그치? 개인과 그룹이 만약이야. 지금 가정하는 거지. 만약에 개인과 그룹이 똑같은 resource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개인하고 그룹이 둘 다 똑같이 원해. 그러면 그룹 will generally prevail. 그룹이 어떻게 되겠어? prevail은 이기다 이런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이 싸운다면 어? 나 둘 다 같은 거 원하면 싸우게 되겠지. 근데 개인하고 그룹하고 상대하면 누가 이기겠어? 그치? 더 많은 그룹이 이기겠지. 그룹이 이기게 돼. So competition 경쟁 뭐를 위한 경쟁? 이 자원을 위한 그런 경쟁은 but especially 특히 선호의 favor 뭘 선호하냐면 소속감을 더 선호하겠지. 같이 있고 싶겠지. 그래야지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치? 계속 어떤 얘기하는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진화는 소속감을 더 좋아하고 소속감에게 웃어주고 그리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그룹으로 있으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과 그룹이 똑같은 걸 원했을 때 싸울 때 당연히 개인이 더 불리하고 그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 다음에 또 belonging 하면 소속하다 이런 뜻이 소속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명사겠지. 소속감 은 Likewise Promote Reproduction Likewise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니까 Reproduction 아까 그 뭐였어? 번식이었지? 소속하면 이 번식도 번식도 더 잘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다 같이 있으면 여럿이 있으니까 더 짝을 잘 만날 수 있겠고 Such as By bringing potential mate Potential mate 확실히 짝은 아니지만 포텐셜은 잠재적이니까 잠재적인 짝이라는 건 잠재적이라는 건 뭐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해주잖아. 서로 서로 그치? 그 다음 또 특히 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By 여기도 By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소속한다는 것은 리프로듀션 그 번식을 더 증진시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3번 함으로써 또 2번 함으로써 그치? 짝도 만나게 해주고 또 부모가 같이 있게 해줘 함께하게 해줘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해주지 이렇게 부모가 같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는 건 소속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한 번 더 설명한다 아이들은 더 가능성이 있어 Survive 살아남을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한 명이 돌보는 사람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명 말고 여러 명이 이 아이를 돌본다면 이 아이한테 더 유리하겠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도 없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 번 우리 답을 한 번 골라보자 Skills Skills for the weak to survive modern life 현대에서 살아남을 수 살아남기 위해 그 약자에게 주는 skill 그 어떤 약자한테 우리가 주는 어떤 그런 스킬을 얘기하는 건가 기술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 우린 계속 소속하는 거 그룹 개인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 2번 Usefulness 유용성인데 뭐의 유용성이냐면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 Belonging 하는 그거의 유용성 같이 함께 있는 소속하는 함께 있는 것의 유용성 맞아? 그치 그룹으로 같이 있어야 돼 2번 얘기한 것 같지 혹시 다른 거 혹시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 Ways to avoid 방법이긴 방법인데 Competition 컴피티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컴피티션 경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었지 그룹 사이에서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룹 안에서의 경쟁 그룹 안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 Rolls 역할인데 뭐의 역할이냐면 사회적 관계의 역할 아이들의 에듀케이션 교육 그런 얘기 안 했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Difference 차이점인데 두 개의 큰 진화이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지 그치 그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도 여기 원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원본도 보면서 같이 열심히 다시 한번 모르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부문 다시 공부해보자 자 그럼 다음은